커피 마시러 나왔어요 커피 마시러 나왔어요 핫도그가 있길래 핫도그도 같이 시켰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밥도둑으로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핫도그가 있길래 밥을 먹어서 먹으러 왔어요 밥을 먹었을 때 즈그를 마시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고춧가루 랩에 간다 그리고 랩에 간다 랩을 내려갔다 랩에 간다 랩을 못해서 랩에 간다 랩 랩 랩 랩 고춧가루 괜찮다 비주얼은 좀 그런데 먹어보니까 괜찮아 괜찮아? 한입 먹어볼래? 응?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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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엔 찶구 진짜 맛있다 저녁 두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 모든 게 다 마음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한 정도 더 다음엔 그때가 좀 마음에 들어요 말해도 흥뚱해도 이거를 다 빨래를 해뒀는데 어제 비가 와가지고 밖에 잠깐 내놨거든요 근데 다 맞아가지고 오늘 다시 햇빛이 좋아가지고 오늘 다시 세탁을 해볼까 해요 매트들 다 빨았어요 저는 빨래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얼른 해볼게요 잘 먹다 응 잘 먹다 저는 세대 이거 쓰는데 이거 되게 좋아요. 향기도 있고 세척도 잘 되고 저희는 항상 이 오모브라운드를 씁니다. 물을 줄여서 계란을 씁니다. 이 날이 다 깨끗하게 썰기고 굽고 그리고 볶근도 닦아줍니다. 이거는 저번에 케이마트에서 샀던 것들인데 점점 추워져서 이것도 오늘 한번 세탁을 하고 그리고 이 꽃병이나 이 선반도 조금 더러워가지고 세척을 해주려고 해요 세척을 하고 저번에 샀던 조화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물에 한 번 적시고 물에 한 번 적시고 초등학생들과 초등학생들로 나무 3개 그리고 그릇이 대부 Ei 이제간장까지만 넣어 줬을 거예요 그냥 엊그는 해야지 모짜렐라 아랫도 끓여져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이 모차로 고춧가루 부춧가루 잘 섞어주고 그리고 고추 후추 소금 고춧가루 Canadian 새ING 5-3 흥si 고춧가루 고춧가루 스크린 두부 위치 때문לא 이게 다시 먹어보는 October